안녕하세요. 오늘 치러진 2019년 지방직 9급 국어 20번을 해설할 저는 언어논리.kr의 이해왕입니다. 지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효가 개인과 가족 곧 1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2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먼저 이렇게 개념정의가 나왔으니까 개념어에도 밑줄을 긋고 정의에도 밑줄을 긋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효나 충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정의 부분까지는 밑줄을 긋지 않을게요.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된 건 뭐냐면 효랑 충이 이 글의 중심 화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이렇게 정의가 제시되었으니까 중요한 개념어겠구나 하고 알 수도 있고 그냥 형태적으로만 봐도 여기 효 한 다음에 괄호 한 다음에 한자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중심 화제라는 걸 나타내 주는 사인이죠. 이거는 제가 수능 생기초를 다룬 국어의 기술 0에서도 이야기한 건데 괄호 해놓고 안에 한자나 영어가 써 있다던가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충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있으면 이런 것들은 주로 중심 화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가끔 이렇게 한자는 동음이의어가 있을 때는 구별해주기 위해서 중심 화제가 아님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중심 화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놓고서 그런데 라고 나와요. 보통 접속어라고 하면은 뭐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세모 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접속어마다 모양을 다 다르게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런 게 기본적인 사회의 원칙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접속어가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세모로 하는 거는 굉장히 우스꽝스럽다고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역적 표시가 나오면은 글의 흐름이 탁 바뀐다는 의미로 V를 거의 뭐 2005년도부터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제 책에도 다 이렇게 나오고요. 하여튼 그런데 해놓고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본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한다. 이때 유습은 뭐 흘러내려온 뭐 그런 관습 이런 의미겠죠. 하여튼 이렇게 오해하고 또는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대부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다 오해 오류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전개되겠어요? 아 효는 순응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게 아니다. 또 효는 뭐가 아니에요? 효는 본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 효는 충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촥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언급 순서에 따라서 내용의 전개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에서는 1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서는 2에 대해서 얘기할 것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측을 하면 뭐가 좋냐?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읽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을 많이 읽으면 혹은 제대로 된 교재를 통해서 훈련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달러 읽어보면은 이런 인용구를 제시하고 인용구에 대한 해석인데 이 내용이 그냥 효는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하지만 뭐라 그래요?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던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역시 이 효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효는 복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무슨 뜻이에요? 결국 맹목적인 복종은 효가 아니다. 불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락. 읽어보면 효는 이거고 충은 이렇다 해서 효랑 충은 다르다라는 게 이 마지막 달락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달락 내용을 잘 읽었다면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선지를 한번 볼게요. 1번 효는 봉공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되었다. 뭐예요? 효는 봉공 가부장제에서 나온 유습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조건 없는 신뢰. 이건 뭐랑 똑같아요? 맹목적인 복종이랑 똑같죠?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3번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바탕이다. 그래서 유교의 기본 입장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바탕이다. 기본 입장이다, 바탕이다. 이렇게 단어가 재진술됐죠. 그리고 마지막 4번. 이거는 우리가 선지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 2, 3번 선지는 전부 여기에 대해서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선지로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효랑 충이랑 다르다. 그게 4번이에요. 4번. 충의 도리를 담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한다. 이건 뭐예요? 충이랑 효가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효랑 충은 다르다 그랬으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문제화 되지 않는 지문은 아예 검토 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지의 정답의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이 단락이 아직 문제 풀 때 쓰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단락에 어떤 정답의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시험 테크닉입니다. 재밌었나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신기해하거나 모르거나 놀랍거나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단 하나라도 신기하거나 몰랐다거나 놀라웠던 게 있다면 제가 쓴 책 중에 국어 기술 0 이거는 정말 이 시험 자체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수능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보실만 하고요. 이 독해력 강화도구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이 특별히 좀 어렵다 싶으면 요것만은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언어놀립.kr의 이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